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류 유튜버 MC선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 영상 또 찍게 됐네요 지난번에 사과 영상 때도 저한테 괜찮다고 하셔서 막 제가 또 눈물 많이 흘렸는데 제가 어제 첫 번째 케이팝 댄스 페스티벌 영상 올렸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심사평을 보고 아 진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 여러분이 진짜 너무너무 애국자세요 제 채널을 구독하는 모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말 애국자세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제 채널을 볼 이유가 없죠 한류가 잘 되는 걸 다 응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음 그리고 그 심사평 중에서 7명 다 너무 잘한다고 못 고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사실 한국에서 정말 잘하는 아이돌 그룹 다 보셨을 텐데 우리 미국 댄서들의 한국 사랑을 보시는 거잖아요 아 그 마음이 제가 느껴져서 심사평 읽는데 막 눈물이 나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저를 울리세요 저 눈이 커가지고 눈물이 많거든요 울리지 마세요 뭉클했습니다 네 정말 아 몇 번이고 보시면서 심사 잘 못하겠다고 막 미루신 분들 보면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정도 많고 착하시고 네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보고 또 보고 많이 보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sells를 돕도 같이 감사합니다.